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 남자다움이 참 아쉬운 시대죠. 뭐 다 빌빌빌비한 겁니다. 한자리 할 수 있으면 말도 굽히고 별짓들 다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김기현 씨도 재연배니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작전처럼 진행되고 있는 옥죄는 그런 것이 언론의 연일 여러분들 계속되고 그 여러분들 그게 작전 세력이 그냥 눈에 보이고도 주식시장 작전하는 것처럼 여론을 만들어가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그냥 눈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아마 보이시될 겁니다. 나는 그냥 생생하게 눈에 보이십니다. 어느 놈들이 저걸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해간 이놈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저 작전들을 지금 짜고 있구나. 총동원하거나 방송 언론들 총동원해 가지고.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고 하니까 김기현 씨가 조금 더 담대하게 대범하게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딱 틀고 나왔으면 이준석 씨를 만난 것이 가장 패착이었고 그렇게 나왔으면 이미지는 보존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을 기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안타깝게도 김기현 씨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나 이미지 자산 가운데 한 이번 사건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쫄짱부가 돼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기 선이 굵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키스가 많이 나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이 기회를 또 놓치지 않고 홍준표 시장이 또 한마디로 했네요. 이제 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줏대도 없이 실실 눈치 보고 아니 당대표가 대통령 그렇게 눈치를 실실 봐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제 꼬집는데 그래도 뭐 꼬집는 거가 한 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 있냐 참 서글픕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거치를 결정했다니 될 때도 그러더니 될 때도 그러더니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협조를 받아서 김기현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겁니다. 다 이렇게 무리수를 하면 다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오공시대도 아닌데 그래도 나는 당대표를 그만둘 때 청와대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될 때도 내 힘으로 떠날 때도 당당하게. 그런데 그런 당대표가 지난 9개월간 당을 지휘했으니 당이 저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좀 과한 이야기고 강추위가 온다는데 꼭 당이 처한 모습 같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니 한심하다 한심해 이렇게 이제 홍준표의 정치논평이 다른 칼룸니스트처럼 길지 않지만 상당히 촌철 살인하는 그런 아주 짧고 단호하지만 복선이 많은 그런 글이죠.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의 여러분 핵심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한 번 살다 가는데 결정적인 시기에 좀 이렇게 지나치게 여러분들 주눅던 모습은 비겁한 모습 어눌한 모습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공적인 그런 일 때문에 여론의 집중적인 포화상태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이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전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내심 참을성 결단력 돌파력 이런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김견당 대표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용산에서 여러분들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면 본인이 다음 여러분들 입신을 위해서라도 좀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뭡니까 당당하게 대범하게 그렇게 그만뒀으면 후위를 기약할 수 있는데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김견 씨가 쌓아온 정치적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이번에 그냥 한 건으로 다 날려버린 겁니다. 여기에서는 홍준표 씨 이야기가 만드는 겁니다. 좀 조금 더 담대하게 행동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리라는 것이 뭐 별 겁니까 그 자리 안에 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자기의 명예라든지 이런 걸 보면 비교해보면 자리라는 것은 잠시 있다 가는 거지만 명예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여러분들 그냥 이 판단 잘못 내리면 그냥 막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죽일 놈이라고.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금 김견 씨가. 그래서 진짜 문제의 본질은 다 가려지고 김견 씨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인 약간의 그런 소심함과 비겁함만 대중들의 이미지에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작전한 놈들은 다 성공한 겁니다. 전부 다 김견이한테 다 떠넘겼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엔티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홍준표 씨가 나무라는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 글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대부분 아주 소수를 빼고는 그렇게 그냥 반대가 많은데 왜 그렇게 반대자들이 많은지 아무튼 좀 남자답게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비난이 그냥 폭풍어처럼 여러분 칠 때도 세월은 가고 시간은 흐르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그냥 소신껏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을 만나가 여러분들 거치 문제를 함께 논의했다는 이게 이제 대중들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의 분노를 낳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용사는 이번에 승리를 한 겁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을 김견이 함께 다 여러분들 돌려버렸으니까.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둑놈들이란 제목을 참 잘 정했죠. 이건 뭐 집사람이 정해준 제목인데 참 도둑놈들입니다. 사기꾼보다 훨씬 도둑놈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 선거부정을 은폐한 자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옹호한 자 다 도둑놈들인 거죠. 나라를 멸망시킨 도둑놈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회부한 도둑놈들 시리즈 5권이 지난 6월 말에 나왔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부정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을 하는 데 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병호 tv는 현재 채널 여러분들 성장이 정상적인 경우에 한 10분의 1 정도입니다. 대개 유튜브는 추천 동영상이 모든 동영상의 80%를 차지합니다. 공병호의 추천 동영상은 제로입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검색을 해서 돌아오실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합받는 채널일 겁니다. 저도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운동권 인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추천 동영상을 다 묶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검색을 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정상적인 그런 채널로 활동을 했으면 더 많은 국민들을 깨우쳤을 건데 참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더해 주셔야 불씨를 우리가 끄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7주 전부터 제가 소개하게 된 양서가 기독교의 세계역사 통사입니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독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